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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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길거리 트위치 시청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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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 오늘은 간만에 갈티폰을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오세요 또 채팅 가려졌다 그럴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금방 집 가요 안녕하세요 링크 드릴께요 월경 주기가 가까워지고 끝났음에도 이게 머리가 팽팽 도는 현상이 그전 짠 들어오세요 이렇게 드리는게 맞나 들어와요 같이해요 왜 싫어해요 같이해야죠 광고좀 안마도용 아오케 오늘 많이 오실거 같으니까 이지플레이어 이거구나 됐다 링크 복사 제대로 했어요 이거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어떻게 한지 까먹었어 뭐 12시 까지에요 안돼요 자 들어오시죠 일단 4명 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멋진데 컨셉이 멋진데 멋진데 일단 일반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 더 오면 시작할게요 어 민지님 오셨다 들어와요 들어와요 아오케오케오케 좀만 기다리죠 네 엄지다리입니다 뭔소리에요 검은콩님 잠깐 저 물좀 가져올게요 뭘 꿀꺽해요 자 저도 마우스에요 저도 마우스로 합니다 저는 펜이 없어요 시작합니다 아 일단은 잘생긴 코스나리 됐어 잘생긴 코스나리 잘생긴 코스나리 잘생긴 코스나리 아 광고가 광고가 음식광고야 진짜요? 자 이걸 어떻게 그릴 것인지 광고를 잘라버릴 수 없나 공고 앙스타 셰카이에 들어가버린 코스나리 업 어 뭐였지? 너무 오랜만이니까 어떻게 그려야될지 모르겠어 핑크머리였던 것 같은데 뭐지? 아 여자 그리고 남자라 우겨요 아 진짜요? 쟤 우기는건 아 슈봉새끼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이거 어렵네 안녕하세요 고스미알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인 고스미알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랜선은 잘 그리고 있는게 맞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잘 그리고 있는건지 모르겠다 자 누가 봐도 앙스타다 어 잠깐 잠깐 기다려봐 누가 봐도 앙스타다 축하..추가해주세요 이거 하나? 하나? 알아라 아..아니 마우스로를 못그리겠다니까 아 진짜 마우스 너무 힘들어요 누가 봐도 앙스타다 이 캐릭터 누군지 아시겠지? 네 저를 어차피 그림을 못그려요 어 뭐지 이거는? 아아 잘생긴 고시나리 잘생긴 잘생겼잖아요 딱 봐봐요 잘생겼잖아 여장고시나리 아리 잘생겼잖아요 여장이라뇨 그럴리가요 얼궁한 얼궁나리 얼궁한 얼궁나리 아 이거 어떻게 그려야되냐 아이고 난 지금 뭘 그리는건지 모르겠다 난 지금 뭘 그리는건지 모르겠다 난 지금 뭘 그리는건지 모르겠다 이게 아냐 빛 당연히 해야죠 기다려보세요 이거 되게 힘들다 네 오늘 재밌는거 하시네요 맞아요 안돼 카르니 고아 안녕하세요 멘티스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니라고요 펜을 훔친 날이잖아 딱봐도 달티폰 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젠장 볼까요 내레이션 잘생기고 잘생기게 그렇겠지 설마 잘그렸네 초코송이 컷하고 잘생김에 취한 고스나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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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 펜 훔쳐간 고바스복 착각이 아니라고요 잘그렸다 이런거는 잘그려 고스나리 자생기게 그러니까 고스나리 훔쳐간거는 되게 잘그리시네 아주 그냥 노트북 펜을 훔친 노트북 펜을 훔친 그니까오오오오오 앙스타 세카이에 들어가버린 고스나리 하하하하 저거 암스타야 암스타 짜식보니까 앙스타가 무슨 암스타네 열술에 고스나리갑 나와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올리 디에스화가 뭐야? 티.. 티에스가 뭐야? çar GPU 잘생긴 고스나리 잘생긴 고스나리 우지 lleg regardless 어켣 봐봐 슬프게도 곧시레잖아 잘 아 TS가 TS가 성전 아니에요? 야 잘 그리신다 아 진짜요? 마우스 맞아요 마우스는 표현하기 진짜 힘들어요 자 들어오실 분 계십니까 내가 표현력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은 들어오세요 네 한 부위 왜 나가셨지? 링크 자 검은콩님 감사합니다 마우스라 하죠 마우스 어렵던데 태블릿 충전해놓길 잘했네요 잘하셨어요 표현은 잘하는데 엘린큰니 출책 감사합니다 고아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로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고스나리가 없어서 그래요 고스나리 방송 보고 하시면은 바로 이제 AP 됩니다 마우스가 낫네요 아 그래요? 태블릿 아 진짜요? 한 번 더 들어오셨고 중지님 들어오셨고요 피로회복하고 가세요 아우 참들님 아 어디 가서 멘트 공부하고 오세요? 야 멋있는데? 멘트? 네 자 시작합니다 아 매크로였구나 아 이번에는 아 자 리을 하면 생각나는 아 캐릭터 그려 주세요 리을 리을로 시작하는 말이 좀 이상한데 네 마우스가 나요 그리고 저 마우스로밖에 못해요 모니터를 터치할 수는 없잖아 한다고 하시면서 안하시는 고발쓰보 이걸 어떻게 그려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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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리라고요 이거를 그래 좋아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아이고 잘못했다 아 이게 아니야 아 내가 표현하려는 게 표현이 안되네 아 너무 오랜만에 해서 너 손.. 그 손가락이 너무 아파 으흐흫흐흐흫 으흐흫흐흑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좋아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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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완벽해 와... 젖단계... 젖단계라뇨... 점점 말씀이 거칠어지네요 네... 좋아요 완벽했어 좋아 뭐지? 왜 멈춘거 같지? 아니구나 멈춘게 아니구나 깜짝이야 놀랬네 아... 아 고스라구요? 고... 고스날이가 어... 거울에 거울에 아 거울... 그래 겹쳐 보이는 고스날이 아 방소화면인가? 방소화면이었어요? 방소화면 이건가? 회식해서 술 취한 고스날이 아 이거는 자신기계 그려야지 잘생기게 최대한 잘생기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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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음... 음... 5 아 직면 님 고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뭔가 커피난거 같다 좋아 가장 중요한걸 아 난 맥주파지 참 네 고아 안녕하세요 아 뭐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손으로 그리지 못하겠어 이것 좀 안보이잖아 아 거품은 하얀색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지 아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겠다 아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겠다 에헤이 아 이런거 왜 표현력이 좋은거야 이거 진짜 고스나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취하면 이러지 않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TS에 TS가 뭐에요 뭔소리에요 그런거 그런거는 얘기하면 안돼요 뭐야 왜이렇게 잘 그려 어 얘가 누군지가 궁금한데 어 아 아 아 이게 성전하리라고요? 그럴리가 에 에 에무증 을 보고 있는 고스나리 인거 같애 근데 근데 얘가 에무가 아닌데 카라덴가? 에문가? 아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에무증 에무증 오니카라뇨 오니카라뇨 하지마요 진짜 격창 야 격창 마녀 플레이하는 곳이나네 이거는 야 이거는 미쳤지 이거는 아 이게 아닌데 아 와 이건 진짜 뭐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네 마스터 패턴 알지 몰라요 몰라요 아 패턴 모르죠 알면은 안됫 알면은 벌써 이런식으로 있진 않죠 저거 맞춘 레알 천재 천재 여기 천재분들 많아요 하나타님 고아 안녕하세요 좋아 나쁘잖아 대찌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표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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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않아 딱봐도 격창이야 자 하실분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개라뇨 나름 역시 열심히 그렸다구요 격창을 나름 열심히 그렸다니까요 네 저개라뇨 어 어 어 이건 뭐지? 이건 뭘까요? 이건 뭐 뭘로 봐야되지? 뭘까요? 공이 되어버린 고스나리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는 공이 되어버리면은 여러분들 까고 차고 막 그러실거잖아요 던져버리고 막 공이 되면 안돼요 고민 하는 고스나리 아 근데 고민하는거 같지가 않은데 네 고민하는 고스 고스나리 근데 고스나리도 아니잖아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거 야 이거는 안되겠다 내가 이거 여기서 이 표현에서 확실히 해줘야겠어 이 표현에서 내가 확실히 손을 그어야겠어 젠장 아 어 어 뭐야 자 이거 이 이제 이 이후부터는 렌은 이제 더 이상 제 효일물이 아닙니다 아니 렌은 더 이상 제 효일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 이 이상 어떻게 더 표현을 할 수가 있어 봤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거 그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거 그렸다구요 이게 맞지 아 진짜 이거 누구 이거 누구야 이거 주제 누가 냈어요 이따가 내가 밝혀냈거야 진짜 야 고스 야 아 렌 같네 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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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시작되는거 그리진거 아니야? 설마? 아 충격이야 여을서까지 렌이 나오다니 분명 다른 게임이잖아요 다른 게임인데 왜 다른 게임 방송에서 이색카이? 네 이색카이인가? 다른 게임 읍 로 렌이 나오다니 로 렌이 나오다니 그림 보고싶다 전 저렇게 적진 않았는데 아 진짜요? 아 리울로 시작하는 생각난거? 슬라임으로 시작하는 고스니 슬라임이었구나 제가 최강이죠 뭐 전생했더니 그치 그치 나올줄 알았어요 딱 봐도 나올줄 알았어요 그렇구만 신작에니 고스가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올해 4월 고스나리가 주인공인건 아직 없어요 이거 제가 그렸는데 죄송해요 프로세가 자주 하고싶은 누군가 야어 고문콩리 잘 그리셨네 고스나리 방송일정을 프세카로만 잡다 칼티펌 하하하하 멋진데 일주일 일주일 nf세카 방송하는 고스나리 센세 야어 잘 그리신다 다른 팬으로 그리시나 마우스를 그린게 아닌거 같은데 카케구르이가 뭐예요? 카케구르이가 뭐예요? 카케구르이가 뭐예요? 카케구르이 카케구르이 19금 도바게니 카케구 하하하하 카케구르다 카케구 에무장을 보고있는 고스나리 에무장을 보고있는 고스나리 양 잘그랬다 잘그렸네 역시 분옵모임 뭐 argument función 샌디셈 튕겼나 보다 하이크님 고아 안녕하시오 보스나리 렌과 한방에서 이어생약 상상은 자유 뭔소리야 검은쿵님 어 이정도면 삼쌍둥이 아니야? 네 하하하하하하 마지막은 역시 깨지는 엔딩 마지막은 깨지는 엔딩 마지막은 깨지는 엔딩 팔로우 감사합니다 시노님 웰컴 투 마이브로켓 고아 안녕하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다음반부터 같이 하시죠 격창앱 누르는 고스나리 야 잘 그리신다 격창마스터 플레이하는 고스나리 격창인줄 알겠지 이제 봐봐요 맞쩍 자유주제입니다 미래의 짱구 자유주제입니다 미래의 짱구구나 야 잘생겼다 봤쩍 제 표현력 나온다니까 잘생겨진 짱구 잘생겨진 짱구인데 짱구가 안나오네 감자머리 고스나림 감자머리 고스나림 아 고스 아님 감자머리로 바뀐거구나 저게 회식하다가 취해버린 고스나리 야 이게 중진님이 그리신 것만 하하하하 왜이렇게 고퀄이에요 근데 시키서 술취한 고스나리 티에스 술마시고 취한 고스나림님 아 진짜요? 취한이 튕겼나 보다 개쓰나리라니요 개쓰나리라니 잘못이면 개쓰랭이 되잖아요 이거 고스나리를 보는 고스나리를 보는 고스나리를 보는 고스나리 아 저게 저렇게 표현이 되는거였구만 방송화면에 겹쳐보이는 고스나리 방송화면에 겹쳐보이는 고스나리 방송화면 여러개 뜨는 고스나리 그렇구만 비슷하네 비슷하죠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되냐구 아니 방숨 방숨화면에 겹쳐진건데 하하하하 갑자기 갑자기 이거는 야 손 넘었어 이거 그러면 안되는거에요 이번엔 이번엔 뭘로 할까요? 너무 일반으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아이스브레이커 한번 가겠습니다 아이스브레이커 한번 가겠습니다 아이스브레이커 갑니다 더 들어오실분 안계신가요? 왠지 더 들어오실분이 계실거같애 딜레이시마네 재뷰팅 한번 하고 오세요 쪼금 기다리겠습니다 음.. 안계실거같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 체크 딜레이 체크 어.. 디즈니 랜드에 간 고스나리였지만 현실은 봄 잘 그리시겠지? 알아서 잘 그리시겠지? 알아서 잘 그리시겠지? 갈티폰 고스분들께서 그리시겠지? 어 마지막 한분 들어오신분 아니구나 딜레이 체크 딜레이 체크 딜레이 체크 5초정도 3초에서 5초정도면 적당해요 이게 외국인 소원 이 세카에 떨어진 곳이네디 어떻게 그려야되나 흐흐흐 스윙을 어떻게 표현함 우리 고수분들께서는 잘 표현하실거라고 믿어요 이 내 떨어지는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네 알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어떻게 표현해라. 표정을 못그리겠다 표정을. 어어어 아니야. 아 이기면 되나? 단점 챗이 없다. 챗이 없다. 어쩔 수 없지 뭐. 좋아. 간만에 갈티폰하니까 재밌는데요. 다음 주제는 뭐야. 컴온. 내가 절대로 하지 않을 것. 하... 하지 않을 것. 내가 절대로 하지 않을 것. 어... 어... 내가 절대로 하지 않을 것. 언... 팔... 구... 구... 쥐... 이렇게 하면은 약간 성의가 없어보이니까 이런식으로 그려... 어 뭐야. 그려주고 트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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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무슨색이었더라. 대충 이거였던 것 같은데. 대충 이거였던 것 같은데. 맞나? 여기서 이걸로 이거였던 것 같애. 완벽해. 내가 절대로 하지 않을 것. 오늘부터 분홍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오늘부터 제가 분홍색으로 바꿉니다. 보라색 안 할거에요. 분홍색입니다. 분홍색. 네. 아 닝냉냉님.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우와 시청인 고스네들에게 그림이 됩니다. 자유시참 가능하시구요. 어... 그림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 자신 없으신 분들 제가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 언제든지 고스네들에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네들에게 엄청난 큰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 튕겼어요? 이런! 이런 중요한 순간에 유튜브를 마신다는 고스네들에게 고스네들에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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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누구야 이거 이거 주제 누구야 이거 저 이거 주제 누구야 이거 방금 전에 내가 확실히 표현했잖아 랩만 한번 그려볼까? 랩은 어떻게 그리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지금 뭘 그리는지 모르겠다. 충격이다. 충격. 내가 뭐지 이거? 충격인데? 충격. 야 이거. 야 뭐지? 난 누구 그린거지? 랜 밥 굶기신건가요? 맞아요. 랜이 하도 저를 픽하길래요. 제가 어 픽. 픽. 픽하길래 픽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린겁니다. 랜인거임. 아무튼 랜인거임. 아무튼 랜인거임. 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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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tsächlich. 사실 알아요 지금 인정하셔도 안나죠 누구에요? 이거 또 누구에요? 이거 갈띠폰을 가장한 고씨나리한테 그 뭐냐 이상한 소문을 퍼트리려고 하는 주체자의 주체자는 저지만 어쨌든 그게 느껴집니다 이게 아닌데 아 너무 아 이상한데 야 이거 좋고 같다 웃으면 안되는데 어 이게 아닌데 빡집중 빡집중하고 있음 쯔어어어어어어어어 그쵸? 임원M4속 가쿠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왠지 꼽기게 싫어져 무알보호를 했다 렛나올것 같으니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되겠다 아 어렵네요.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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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메이드 고스인 양이? 양이? 아 근데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 감이나 잡히네.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저기 그 표현력기에 못 따라가요. 어 아니 다른 주제 자유주제 하라니까 아니 고스나리 고스나리 팬 이런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요. 자유주제 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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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가 어떻게 울더라? 고양이가 어떻게 울더라? 고양이가 어떻게 울더라? 좋아 아 메이드 메이든데? 메이드 어떻게 그려? 메이드 어떻게 그려? 대충 치마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하나 넣어주면 되겠지 네 노래 틀었어요 노래 잘 안 들리나요? 노래가 이상한 거 나오나요? 아 노래인가? 그냥 배경음 배경음 서퍼하는 날이네 잘 그려보겠어 잘 그려보겠어 아 진짜 안 그려진다 뭘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 서퍼처럼 보이겠지? 서퍼 어 아 진짜 제가 봐도 그림이 너무 피카소 같습니다 네 이 노래가 저작권에 있는 노래를 틀면 안되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는 노래를 서퍼나리 그림 실력이 피카소 뺨칠 것 같습니다 큰일났네 야 표현력이 엑셀런트 합니다 잘생긴 잘생긴 곱씨나리 이거는 최대한 잘 그려야되는데 아 어떻게 그려야되나 이거를 아 잘생긴 곱씨나리 잘 그리고싶다 아 잘생긴 곱씨나리 괄호 안보여요 저거 나쁜샷 그냥 눈들만 보이는거 아닙니까 괄호 안에있는거는 괄호 하고 뭐 안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보여요 이제 이러면 또 이제 양심 이렇게 양심 찾으세요 하시는 분이 있겠지 내 표현을 못하겠다 최대한 잘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을 못하겠어 자신긴거 맞나? 아 아 자신긴거 맞나? 시민 자괴감이 드는데 시민 자괴감이 드는데 이거 뭔가 좀 표현이 이상하다 랜이 누구에요? 랜이 누구에요? 피체카에 나오는 남자에 있어요 아 어딜 봐서야 잘생겼지? 아 파이크님은 무슨 게임 하세요? 아 파이크님은 무슨 게임 하세요? 아 파이크님은 무슨 게임 하세요? 테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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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리아는 뭐에요? 아 아 아마 여러개 많이 추천해가지고 어 그래요? 디즈니 랜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디즈니 랜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디즈니 랜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아 이게 맞나 아 표현을 못하겠네 이 게임이 뭐라고 왜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지? 디즈니 랜드 가고싶다 일본 디즈니 랜드 가본적 있는데 디즈니 랜드하고 이제 씨하고 나눠져 있는데 씨를 두번 가봤어요 디즈니 랜드는 약간 학생분들 좀 나의 어리신 분들 가시는 곳이라고 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디즈니 씨는 약간 어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어택션이 굉장히 많죠 일본 가고싶다 디 댄스 네트워크 시작해볼까요? 디즈니 랜드에 깐 고스나리였지만 현실은 공 걸작완성 진짜요? 뭐야 파워님 이건 무슨 어떤걸 표현한거지? 현실 흐하하하하하 야아 잘그렸다 대지님 야아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걸 왜 이렇게 표현했네 달걀했네 아 저게 호미구나 아 저게 호미구나 하하하하하하 야 야 멸idd medic 룰lane 뭐야 뭐야 이 표현력 뭐야 현실형 집 야 표현력 뭐야 이거 멸진별명이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누구예요 야 이거 기프티콘 주고 싶다 이거 야 야 표현력이 야 뭐 야 하륩님 고아 안녕하세요 야 이런 이거는 생각도 못했다 야 VR로 집에서 VR로 디지랜드 디지니랜드를 보고 있어요 야오 사윤님 고아 안녕하세요 네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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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잘그리시는거야 나는 여자다 아니에요 저 남자예요 봐봐요 남자라고 좀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하하하하하 왜이렇게 고퀄이야 하하 뉴스에 뜰정도로 고스네가 그렇게 잘생긴 아니 뭐냐 저기 유명한 그게 아니어가지고요 네 그니까요 야 진짜 심플하게 그렸다 젠장 봤죠 이게 렌이에요 렌 아 뭐야 이거 아 이러지마 이거 진짜 야 이런거는 왜이렇게 잘그려요 또 이거 뭐야 이거 왜이렇게 잘그렸어 하하하하 미치겠네 이거 약간 그거 BL 같지 않아요 BL? 예 야 이거 약간 BL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투자한거 있어요 아 진짜요? 이 세카이에 떨어진 고스나리 이 세카이에 떨어진 고스나리 이 세카이에 떨어진 고스나리 일반 연애잖아요 진짜요? 뭐여 이게 뭐여 이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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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세계를 보내는게 아니고 저 세계를 보내셨는데 저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저 이거 이세계가 저시장 예흫 아니 이세계에서 아 이세계를 보내야지 저시장을 보내면 어떡해요 아 너무하잖아 진짜 아니 아 잠깐만요 너무하잖아 지금 아 잠깐만요 충격먹었어요 지금 지금 충격먹었어요 지금 네 트럭에 치여 여기로 오게 되었다 트럭은 치였는데 아니 봐봐요 아 이 이 이거는 이세계가 저시장이잖아 이거 아 진짜 이거는 이거 진짜 이거 너무했지 이거는 검은콩님 그렇게 곧씨나리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세계로 보내고 싶었어요 지금 야 아 진짜요? 어디? 아 이거 트럭이에요? 아 이거 트럭이었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이거 트럭이었어요? 아 아니 나는 무슨 그러면 이거 정면이 이거잖아 이거 다음이 이거잖아 그치 이거 다음이 이거잖아 이거 다음이 이거고 아 잠깐만요 보자 떨어졌는데 여기서 떨어지자마자 차가 보였고 이 차에 치워가지고 지금 여기서 곤니찌 완다를 하면서 이렇게 나왔고 갑자기 내가 이제 실라임이 되면서 곧씨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갑자기 이세카이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용산이 큰일 났어가지고 뭔지 모르겠는데 트럭에 치여 여기로 오겠다는 거를 깨닫게 깨닫게 된 거잖아 아 심돌님 고아 안녕하세요 누가 봐도 트럭이라고요? 그럴리가 이것도 걸작임 이런 이건 야 잘 그랬다 냥냥 야 이러다가 진짜 곧씨나에 얼궁하고 메이드 입어달라는 건 아니겠죠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조회수가 아 조회수가 아니고 조회수가 떡장하는 것보다는 저기 법원에서 그 고쇼짱이 떡장할지도 모르는 약간 그런 느낌 네 잠깐만 오케이 다음 잘생긴 고씨나리 라고 할 뻔 잘생긴 고씨나리 뭔소리야 잘생기게 그려야될 거 아니에요 엔카이토인저 카이토 했다 뭐였나 아니 이런거는 표현력이 어떻게 표현력이 너무하잖아 어 이거 잘생겼다 이거 그치 중지님이 잘 그리셨네 고씨 진짜 심플하다 나 이거 뭘 그리는지 모르겠어 이거 뭐 예 아 이거 뭘 그렸는지 모르겠어 파워 주제를 모름 아아 좀비고 모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치 내가 이 그리고 싶었던게 이거였어 젠장 점 그치 그리고 싶었던게 이거였는데 이거였는데 아 젠장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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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피하다 내가 절대로 하지않을 것 내가 절대로 하지않을 것 뭘까요? 저는 이미 정해졌죠 엄퍼라고 구친을 하시면 절대 안돼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내가 절대로 하지않을 것 그치 이거지 맞어 공부 하하하하하하 솔직히 인정 네 돈타는거 돈타는거 요거 나를 나리미야 생각했죠 아 진짜요? 공부 하하하하 되게 잘 그리셨다 뭔소리에요 오 많이 들으셨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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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준비되셨나요? 앱 배경이 아 앱 배경이 보라색이구나 아아 아아 또카래프님 어서오시구요 12분 11분 이렇게 되시네 대찌님 어서오시구요 봐봐 이거 12명으로 했었으면은 다 못들였다니까 바턴터치? 바턴터치가 어딨어? 보안인가? 이거? 아 진짜요? 손가락에서 펜으로 오우 진화하셨어 좋아 아아 보안고고 오케이 시작합니다 11분에서 12분 오면은 한분이 튕기신거 같으니까 잠깐 기다렸다가 보안도 재밌죠 바로 고화합니다 기본선으로 스케치 시작 뭘 시작할까? 아 아 근데 방금건 충격적이다 진짜 이케칼이 떨어졌는데 곧 시나리로 어떻게 트럭에 치일 생각을 다했지?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순돌림 너무 무리하지 마시구요 우와 벌써야 벌써? 잠깐 벌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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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직 시작도 안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림 그리는거야? 이건 어떻게 어떻게 그리지 보안을? 아 아 아 룸 아 아 아무튼 아 아 아 입은 그리지 말아야겠다 눈만 어떻게든 완성시켜보는거야 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야 근데 되게 잘 그렸다 이거 원하는거 그리시면 돼요 잘 그리지 말아야겠다 눈은 그리지 말자 눈동자는 알아서 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그래도 그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나름 최선을 다했다 이것도 이걸로 그려야 되는 거야? 이걸로 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눈동자를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 한번 풍선을 한번 그려볼까? 왜 이렇게 안 이쁘게 그려지냐 빨간색 풍선 뭐야 뭐뭐뭐뭐뭐 깜짝이야 이게 이어져지 않는가 보다 그림자까지는 어떻게든 그리고 싶었는데 안되나 모르는군 됐다 되게 다들 진지해요 좋아 그나마 완성작 이게 무슨 물음 딱 봐도 그림자 같지 않아요? 그림자 같지 않아요? 싱크홀이라뇨 싱크홀이라니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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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아, 이게 이어지지 않았구나. 역시로 이어지게 만들고 내가 그릴려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릴려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릴려는 건이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영감이 따로 떨어오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그리겠습니다. 아 예술적인 감각이 제 실력이 안 따라가주네. 그림 살리기 힘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림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모르겠어. 다음 그림 내놔. 이거 뭐야. 살려주세요. 저도요. 아까 그 기분을 살려서 한번 그려볼까? 아까 엄청 잘 그렸던데. 예. 아 당연하죠. 관계없어요. 아 뭔가 좀 이상하다. 안돼. 왕자를 그냥 그리면 되잖아. 네. 후회 안해요. 괜찮아요. 왜. 후회 안해요. 아니. 그. 후회 안해요. 예. 오. 예. 아 모르겠다 아 어렵네 뭐야 이거 그림이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거야 내가 그려야되는거야?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뭐지? 왜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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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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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시참입니다. 자유주제 자유시참. 고수나니 함께 갈티펀몬 즐겨보실 준비되셨습니까? 윙팔레님. 잘 그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아이 그럼요. 지금 다들 갈티펀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야, 이 정도면 더 이상 이거 표현할 필요가 없다. 잘 그렸다. 고수나니가 보안을 잘했네. 이거는 뭐 이거는 빼박이지. 그 다음 그림은 어떻게 그릴지. 그 다음 그림은 어떻게 그릴지가 약간 기대가 되긴 하는데. 술주정이라는. 술주정이라는 아무리 봐도 달리는 거잖아요. 달리는 걸 표현한 겁니다. 물론 이 그 뭐냐. 구르구르 이런 눈매가 약간 휠치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뭔소리에요. 자꾸 고수나리를 뭐 범죄자 취급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이래 봬도 고수나리. 그래도 클린한 스티머입니다. 물론 다른 분이 클린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링크 조주. 링크 조 눈이 뱅그뱅그 돌아가지고 술창. 하하하하하하. 링크 드렸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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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좋습니다. 멁크. 하하하하. 표현력이. 하하하하. 채색 채식하라고. 하하하. 감히 고수나리한테 채색을 맡겨요.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 왜..왜..안 이어져있나? 안 이어져 있구만! 뭐야.. 글롱..그걸로..그걸로 하면 망해요 진짜요? 뭐 어떻게 해야돼? 방법이 없는데? 곱거 얘야 fifth fourth fourth fifth fourth fifth fourth fourth fifth 큰거 네네네 뭐야 왜 검정색이 안돼 저거 반으로 하면 예뻐요 아 반? 무슨건지 모르겠으나 그거 말고 옆에 그 아 아 어떤거 아 입술은 안그리는게 낫겠다 큰일날뻔했대 갈티폰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 오른쪽 가운데 아 이거는 어떻게 그리라는거야 이거는 아 투명도 어 보니까 어 норм Grandpa 어딨어 어 osta konnten 빔 발사 맞아요 아 표현이 잘 안되네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안돼요 저한테 칭찬해주시면 안돼요 이 스크림원은 칭찬해주면 버릇부터 나빠져가지고 안돼요 난 여기까지다 더이상 못하겠어 이 더이상의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잘 알고 있네요 그래도 제가 자각을 하고 있어요 자각은 하고 있어요 자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 알고 있네 라고 하시면 안되죠 아니에요 고스님 아니에요 고스님은 원래 그 정해진 대사대로 하시면 되요 제가 대사드렸잖아요 정해진 대사대로 하세요 선 넘네 다들 열심히 그리고 계신가봐 뭐야 이건 어떻게 그리라는 얘기야 자 대놓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대놓고 공부하겠습니다 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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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좋아 완벽해 야 내 진짜 야 아무것도 없는거였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야 이 정도면은 야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기가 막히다 소름 소름 돋았다 지금 야 이 정도면은 네 유튜브 계정도 있어요 봤죠 봤죠 이 이 아주 아주 좋은 이런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줘요 일단 다들 열심히 그리고 계시니까 제가 할게요 네 자 이쪽에 가서 구독 한 번 눌러주시면은 고스님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역시 갈티폼 완전 사랑해 야 대놓고 공부할 수 있다니 이런 좋은 게임이 어딨나 지금은 풀영상 위주로 올리고 있고요 어 이제 좀 시간이 나면은 이제 편집도 제대로 해서 올릴거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쁘지 않았어 좋아 이대로 가는거야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연 그림을 한 번 보도록 할 아쉽자 맛있게 하세요 볼까요 나 이거 밖에 안그렸어 짝대기 하나 나 짝대기 두개 그렸던거같은데 어 파워 갈티 끝나면 킥해줄게요 킥 킥이 뭔데요 야 갑자기 그림이 보컬이 됐는데 야 뭐지 아 알케 아 오케 알겠습니다 아 야 선 하나에 이런게 가 야 이런게 가능한구나 선 하나에 그렇구나 로딩 오우옹 잘 그렸어 그러니까요 하륭리도 좋은데 표현력이 예실인데 아 콩을 그리신거구나 콩을 그리신거구나 저는 원래 별명이 하찬날이었습니다 하찬날이 야아 고양이 난 뭘 그린지 모르겠다 야 잘 그렸다 배고파 얼른 식사하세요 꼬르 아 이건 이건 좀 아프겠다 아 이거 골씨나리 골씨나리가 아닌데 잠깐만 이거 엄진이 이거 뭐 표현한거에요 이거 골씨나리에요? 골씨나리를 보고 이렇게 하는거죠? 맞죠? 설마 검은콩님인걸 아시고 파악하시고 검은콩님한테 지금 이렇게 하시는거 아니죠 지금 진짜 스트리머스 격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덕분에 스트리머는 분명히 젠데 야 개조를 시켰는데? 네 팬중에 대사가 대사 없봤는데 렌 렌 뭐해 렌을 왜그렸어요 야 10만 팔로워 축하드립니다 뭔소리에요 골씨나리는 이대로 끝나는거에요 그러면은 야 잘.. 어 하륭님 채식 잘했다 뭐지? 이 방송을 하면 할수록 구독자수와 팔로워수가 줄어드는 느낌은? 시청자수과 팔로우 군인이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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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occasional 또 protected 야, 잘 그린다. 와,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야... 표현력 예술 야, 미쿠를 그리셨어. 야... 야... 그냥, 그냥 새로 그리셨는데, 그냥? 네. 치면적인 뒤태. 야... 뒤태 그리셨어. 맞어, 저는 빔을 짰다구요. 빔을 짰어요, 저는. 오, 이... 오오! 잘 그리셨는데? 이거는 저를 그리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엄지님, 감사합니다. 야... 엄지님, 역시 고스나리 이미지화가 너무 잘 돼있어. 이건 아니야. 아니에요. 미쿠 그리셨구요. 다음 주제 게임 가죠. 그래요, 다음 주제는 게임으로 가십시다. 네. 다음 주제는 게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을 그리는 겁니다. 왜요... 아, 중지님이 선하니까 뭔가 좀, 기분이 좀 안좋은데? 엄지님이 선하니까 괜찮은데, 중지님이 선하니까 약간... 어..뭐랄까.. 예..그래요..네.. 우리..중지가..중지가 열리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네.. 그 수화로 매산자가 그거잖아요.. 중지가 올라가 있는 상태 그거잖아요.. 수화 하신줄.. 오 눈 그..오오오!! 뭐야 눈을..야.. 멋진데? 야..ICU.. 골씨나리죠? 잘 그리신다.. 역시 골씨나리 눈이죠..네.. 아..역시.. 골씨나리 화가 잘됐어요.. 애무..애무자인가? 골씨나리.. 야 골씨나리 잘 그리셨네.. 단..아 단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판은 게임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하하하하하.. 대추님.. 대추님.. 뭐예요오.. 골씨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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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그리셨어요.. 야.. 아이스크림.. 야..이거는.. 저기..그거죠.. 그..뭐죠.. 땅에 사는 포켓몬 있잖아.. 디그다! 얘는 디그다.. 디그다.. 를 잘 그리셨네? 도라엘몽.. 도라엘몽.. 오 도라엘몽? 골씨나리 잘 그리셨다.. 어..이거.. 좋아.. 나중에.. 다운로드 다운로드 야 이적 여기서 제일 무애시 유리를 창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그렸져 이게 완성품일진 몰랐어 더 잘 그렸잖아 아 젠장 뭘 다루에끼 잘 그려요 야 다들 고스나리를 되게 잘 그리신다 아무리 봐도 고스나리잖아 아무리 봐도 고스나리잖아 얜 누구에요? 얜 누구에요? 네 누구에요? 하하하하하하 봐봐요 고스나리잖아 네 말씀하세요 코인 맘에 든다 진짜요? 오 슈퍼맨을 그리셨구나 물대포를 쏠 뻔하다니 뭔소리에요 소닉 그리셨어 소닉 소닉 고전게임 소닉 한번 해볼까 나중에 소닉 물대포를 쏠 뻔하다니 아 그래요? 웃기지 마시죠 웃기는거 아니라 저는 사실만의 말씀 오오! 오오오오 칼린님 오오 봤쇼 저도 나름 잘 그렸다고요 오 낙하산 역시 여러분도의 표현역은 예술입니다 웅 아 웅이구나 파워 역시 파워가 넘치는 우웅까지 하고 파워를 넘치게끔 그리셨습니다 좋아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거야 아 고씨나리를 그려야죠 자켓을 그리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린이죠 렌 아니죠 린이죠 린이면 용서합니다 렌이면 안됩니다 대치님 아 왜 자꾸 렌을 그려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다 렌이야 봐봐 이렇게 어 자 봐봐 뭔가 머리가 다들 짰어요 아니 다들 그 혹시 단톡 따로 있어요? 고씨나리 안티팬 해가지고 카톡 따로 만들어요 왜 다 비슷해 고씨님 선 오케이 좋아 이름이름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야지 그치 열여 제가 뮤를 창조했죠 그치 열여 제가 뮤를 창조했죠 저도 잘 그렸죠 저도 잘 그렸죠 그치 나 이거 그리고 싶었는데 몸통을 어 이번엔 채색을 잘하셨구나 야 이거는 4류난 4류난인데 야 좋아요 고씨나리 자켓 조금씩 완성이 되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 다들 잘 그리신다 또 또 다운 자 몇 분 계십니까? 9분 들어오실 분 들어 오실 분 일반으로 가겠습니다 일반으로 가구 시... 시간이 만약에 빠름으로 하게 되면은 어느정도 걸려? 7분 SD 고스나리 일반을 하고 그쵸 스피드 그니까 그니까 빠름으로 하면 되잖아 부족 근데 스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판 더 할 수 있으니까 야 갈대폰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에 주제는 게임입니다 게임 게임입니다 이번에 주제는 게임 뭘로 하지? 컷패드 그리기 쉬운걸로 일부러 골라줬습니다 어? 이거 뭐야? 페이트 그랜드 오더가 뭐예요? 나 이거 몰라 나 이거 잘 모르는데 아 그래요? 난 모르겠구 내가 그리... 그리고 싶은거 그릴거야 내가 생각하는건 페... 페이트 짱! 페이트 짱!! 페이... 트... 짱!! 페이트 짱~~ 제가 아는 페이트는 케이터밖에 모릅니다. 피카츄다! 이로치 피카츄은 도망! 포.. 포켓몬 시터 피카츄.. 검.. 아니 중지.. 중지를 줄다 아.. 플셰카구나! 이거 왜 나한테 걸렸어? 나 이거 그릴지 모르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은 이 게임은 갈틱폰입니다. 원래 갈틱폰이 처음에 백지로 시작하잖아. 아, 뭐였지? 어몽어스! 맞아, 어몽어스! 어몽어스다, 맞아. 맞죠, 어몽어스? 아니에요? 어몽어스만 비슷하던데? 갈틱폰을 백지로 표현하시다니. 구스구스덕 아밈. 아, 진짜요? 구스구스덕? 추천 게임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구스구스덕이구나. 택시. 택시? 택시. GTA! 그치. 아, 역시 표현력은 대단했어. 언더테일이 뭐예요? 언더. 아, 센즈예요? 센즈 어떻게 그렸더라? 야, 어렵다. 아우,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르겠어. 언더, 테일, 꼬리. 언, 덕. 어렵다. 어떻게 그려야, 이거를? 고스나리가 뭐르. 아, 이, 주, 꼬. 맞나? 이걸, 이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겠지? 테일, I로 적었습니다. 아우, 잘 그리셨습니다. 맞아요! 이거 맞아요, 대찌님. 컵. 컵패드를 모르시는구나. 컵. 야, 이거 눈하고 입만 그리면 컵패드 완성이에요. 컵. 아무거나 그림. 컵패드라는 게임. 컵패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오. 센스쟁이. 센스쟁이. 야, 잘 그리셨는데? 잘 그리셨는데? 잘 그리셨는데? 컵패드 잘 그리셨는데? 알 tuh, 모르죠 페이트장 아이시테르 페이트장 아이시테르 죄송합니다 그 게임을 몰라서 페이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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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님 아셔 페이트장 페이트장 셀버 아시네 그니까 푸세카 푸세카 봐봐 아니 푸세카인데 왜 대표 캐릭터가 아니 다그파이 검색해보고 왔는데 아 진짜요 아니 푸세카의 대표 캐릭터는 누굴까요 다 대표 캐릭터인데 왜 자꾸 렌 뜨는거에요 렘만 뜨는거야 아 젠장 샌즈를 어떻게 그렸더라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다음판 마판 가겠습니다 마판은 저기 천천히 시간을 들이고 그림을 그리죠 보통으로 해가지고 그치 켄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헨즈 맞아 언더테일 봐봐요 아이라고 적었잖아 언더테일 와 센즈 아시는구나 푸세카 니고 그려주시면 ㄴ ㄴ ㄴ ㄴ ㄷ 아 잘 그리셨는데? 푸세카 25시 그려주생 가나대 같았네 검키 계좌 보는데 시간이 절말이 가있죠 아 그래요? 다음판에는 주제 없이 자유주제로 갈까요? 푸세카 니고 제가 맞췄죠 25시라이트 코드에 나 주제에 뭐했지? 거리에서 소리치는 택시 운전사 아 게임이 아니었네 쟤 처음에 나 이거 gta로 만들었는데 아니 게임인데 왜 택시가 택시 운전사 아 그래요? gta 봐봐 내가 그 주제는 주제는 게임이 아니었지만 게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GTA 나리님이라니 제가 왜 주인공입니까 GTA에 그러면 안 돼요 반인걸래 게임을 안하셨어 게임을 안하셨네 뭐해요 게임을 주제로 하자고 해놓고 게임이 속이세요 주제를 모르시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백지인데요 백지인데 백지면 갈티폰이지 내가 게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하는 거 제가 게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갈티폰? 볼 쓰나리 덕분에 산 줄 아십시오 포켓몬과 나 야생이로 지뒀는데 아 그 뜻이었구나 포켓몬스터 피카츄 중지를 들다 중지를 들다 아 이 중요한 순간에 이게 하룡님 튕기셨나봐 포켓몬스터 아 엄지였어요? 누가 봐도 중지잖아 네 포켓몬을 굉장히 잘 표현하셨는데 포켓몬 이러다가 포켓몬 나오는 거 아니야? 포켓몬? 네 포켓몬스터 막 이런 거 구구덕 구구덕 구구덕이 뭐예요? 구스국스덕인가? 아 구구덕이 아까 그거 그 그거 그렸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였구나 구스국스덕 아 이게 구구덕이구나 하하 푸쉐카를 어떻게든 해보시려고 푸쉐카 푸쉐카 자 새로운 턴 프로쉐카 그렇군 보통 쓰리 그리기 턴 모두 스코어보드 비밀 유지 안녕히 계세요 아 프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프리님 오신 김에 출석책 한번 해주시고 가세요 자 더 하실 분 안계신가요? 마판 애니 어떠신지 나쁘지 않죠 애니 어 다들 가셨구나 그럼 애니가 더 낫지 그치 애니 애니 갑니다 시작 첫 장면 만들기 아 아 뭘 그려야 되지 뭘 그려야 되지 아 주제가 애니인줄 주제가 애니가 아니에요 아 아 뭘 그려야 되지 어 네 회사일이 너무 힘들어요 회사일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셔요 재밌게 봐주세요 상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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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정도면 충분하겠지 나나나나나나 아 어렵다 아 이거 어딜 건드려 어딜 건드려야 돼 이거 분명히 100% 엄지님이야 아 이거 이거 그대로 있는건가 그대로 있는거였나 이런식으로 그리면 되나 아니에요 아 진짜요 이거 그대로 있는거죠 아니 그대로 안있었던걸로 같았어 야 이걸 언제 다 그리지 역시 손으로 그리는건 역시 달라 빨라 야 어렵다 아 안돼 시간이 없어 이거 누구에요 이거 누가 그린거에요 이거 색채도 못하겠네 이거 어렵다 와 어렵네 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그려야되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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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렵다 와 어렵다 난 지금 뭘 그리는지 모르겠다 야 어렵다 와 어렵다 됐어 이정도면 충분해 야 어렵네 이거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갈틴폰도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다 다음에 언제 오랜만에 해보지? 어? 마마 이건 어떻게 그리란 얘기야 야 이거는 어떻게 그리라는 거야 이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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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네 되게 되게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어렵다 됐어 이정도면 되겠지 야어 나나나나 이건 이건 어떻게 그려 이건 어떻게 그려 이건 어떻게 그려 이건 어떻게 그리는거야 그 골씨나리 방송이 터졌다는걸 의미하는거 같긴 한데 네 골씨나리 방송이 터졌다는걸 의미하는거 같긴해요 네 젠장 망했어 이게 뭐야 다들 어디가신거야 그러니까요 맞아요 모은 그림 폭발을 좋아하세요 폭발은 예술입니다 하하하하 어 나루토 나루토에서 얘기 나왔던 너루토 너루타 너루토 너루토에서 나왔던 바크하차 개좋다 어렵구멘 폭발은 예술입니다 야 야 근데 이거 폭발만 나오면은 무슨 재미로 그림을 그립니까 그러지마세요 나나나나나나 과연 마지막 그림은 무엇일지 어 나츠코 나츠코다 나츠코짱 이건 어떻게 그리란 얘기야 아 내츠코 내츠코 죄송해요 내츠코 죄송해요 원래 골씨나리가 뭐 나세하나 풀린게 매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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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알 흐흐 she 주제였나? 모르겠다 난 이것까지만 그릴래 더이상 주제를 모르겠어 야 도대체 뭘 애니메이션을 화를 할건지를 잘 모르겠어 저는 끝 도대체 정상적으로 그림을 그리신 분이 아 그림 끝나서 왔어요 잘 오셨어요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렸을지 어떤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볼까요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을지 오 좋아 점점 고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열소 폭발이 일어났구나 어어 애니메이션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약간 느리게 보자 하하하하 애니메이션이 애니메이션이 되는데 애니메이션이 되는데 멋진데 아 이것도 폭발이 되는 거야 우리는 총 쐈어 어 이제 스피드가 붙었어 그리고요 아니 총이랑 폭발이 뭔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애니메이션은 잘 될 것 같은데 하하하하 이게 뭔 애니메이션이지 어어 고시나리가 고시나리가 망쳤어 마지막을 나 이거 싫었어 나 이거 싫었어 나 이거 싫었어 하하하하 데시노트로 지웠는데 랜을 없앤게 아니고 야 다 폭발일 것 같은데 이분 처음부터 폭발 아니야 맞네 아닌데 폭발 아닌데 아 이것도 폭발이랑 관련된 거잖아 내가 폭발을 그렸는데 하하하하 이건 내가 폭발을 그렸는데 음 하하하하 이건 내가 폭발을 그렸는데 야 이거는 애니메이션이 잘 됐다 아 간단하게 그리셨네 지구 멸망 그러니까 또 똥 똥 푹발이라는 거 아니야?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유 왜 다 폭발이에요 어 뭐가 어 근데 좀 맞긴 맞는거 같긴 한데 뭐지? 뭔가 이화감은 없는데 뭐지? 폭발이 일어나면 안되는데 맞아죠 폭발 어 뭐 예 어 예 어 미쿠다 미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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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폭발이 일어났지 미쿠가 폭발이 이거 저 전혀 관계가 없잖아 잠깐만 전혀 관계가 없잖아 미쿠를 그렸는데 아 이거 안되겠네 폭살라니 봐봐 미쿠가 근데 미쿠가 사라진걸 그렸어 미쿠가 사라져 미쿠가 사라져 그니까 근데 미쿠가 사라져 이 음표가 터진거야 그니까 이게 고시나리가 그 뽑았는데 4성이 안나온거를 4성이 안나온거를 표현한겁니다 미치겠네 진짜 그니까 여기 다 폭발인지 모르겠어 소울 1 ship 3 27 29 31 3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